저희 가족과 상생생강의 QM의 메이저님, 대표님, 또 카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부족 하나만 한 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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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기야 그러나 나무로처럼 생명하와 예기야 그러나 눈치고 많아 내 일하는 내 작은 노래여서 바라보리라 나무로처럼 생명하와 예기 우리를 감자 예기야 그러나 나무로처럼 생명하와 예기야 그러나 눈치고 많아 내 일하는 내 작은 노래여서 바라보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노래는 저한테 특별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어저께 얘기했어요 저도 연습할 시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또 잘하든 못하든 불러야겠죠 우리 어머님이 계십니까 무슨 노래를 신청했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최세월 어머님이 목포의 눈물을 좋아하신대요 그 노래를 꼭 불러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대신 불러주려고요 자 이나양씨의 목포의 눈물입니다 자 이나양씨의 목포의 눈물이 고정한 목포의 눈물이 수명을innun 고정한 목포의 눈물이 악고의 눈물이 수명을 내 부두의 새하시네 바로 펴준 못 찾아가 이 노래 우리의 목도에서 이 노래 우리의 목도에서 이 노래 우리의 목도에서 이 노래 우리의 목도에서 이 노래 우리의 목도에서